안녕하세요 금일은 클락슨 리서치의 발표자료를 인용하여 30주차 선박의 선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의 선가는 MR탱크,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 운반선에서 지속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박 수요의 증가로 선가의 고공행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종별 선가 동향을 살펴보기 이전의 2022년 선가는 얼마나 상승한 것인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21년 대량의 선박 발주가 있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경우는 선박 사이즈와 무관하게 상당한 선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3,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은 2019년 대비하여 45% 상승하였으며 컨테이너 운반선들의 평균 상승률은 40% 이상입니다. LNG 운반선의 경우도 선가 상승률은 27%로 상당히 높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가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후판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선가에서 후판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이상이기 때문에 후판 가격이 상승하면 선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럼 선종별로 선가 상승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선가를 결정하는 것은 선박의 수요 증가에 따른 요인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후판 가격이 선가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선종별로 소요되는 후판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컨테이너 운반선은 선박에 소요되는 후판이 상당히 많지만, LNG 운반선은 화물창이 후판이 아닌 화물창 재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컨테이너 운반선보다 후판, 소요 물량이 적은 것입니다. 하반기 후판 가격의 협상에서는 조선소에 유리하게 시장 상황, 원료탄, 철광석 가격 하락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후판 가격이 하락하면 당장 영업하는 선박의 선가는 하락으로 전환하여 수주를 진행할 것입니다. 한국조선소의 대표 선종인 LNG 운반선은 앞으로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선가 하락의 영향은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운반선의 경우는 컨테이너 시장이 하락 전환된다는 소식과 더불어, 선사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가를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선박 발주를 진행하지 않고 시장의 선가, 변화를 지켜보면서 예정된 선박 발주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HMM의 신조 발주에 대한 투자 결정은 이미 의사 결정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행동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선박 발주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선종은 탱크 선종의 VLCC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9200만 달러, 2020년 8500만 달러, 2021년 1억 12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선가는 1억 19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7월 29일에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29%입니다. 2022년 7월 22일 대비하여 선가 변화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선종은 탱크 선종의 스웨즈막스급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6150만 달러, 2020년 5600만 달러, 2021년 76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선가는 7,95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7월 29일에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29%입니다. 2022년 7월 22일 대비하여 7월 29일 선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선종은 탱크 선종의 아프라막스급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4850만 달러, 2020년 4650만 달러, 2021년 59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선가는 615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7월 29일에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27%입니다. 2022년 7월 22일 대비하여 7월 29일 선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살펴볼 선종은 탱크 선종의 MR탱크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3575만 달러, 2020년 3400만 달러, 2021년 41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선가는 4,35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7월 29일에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22%입니다. 2022년 7월 22일 대비하여 7월 29일 선가는 5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다섯째로 살펴볼 선종은 가스 선종의 LNG 운반선입니다. 2022년 유럽과 아시아의 고온 현상으로 냉방 전력 수요 증가 및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대체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1억 8600만 달러, 2020년 1억 8600만 달러, 2021년 2억 1천만 달러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선가는 2억 36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7월 29일에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27%입니다. 2022년 7월 22일 대비하여 7월 29일 선가는 1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대우조선 해양이 수주한 17만 4천 큐빅미터급 LNG 운반선의 선가는 2억 4750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클락슨이 산출하는 선가는 특정 사이즈의 선박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조선소가 수주하는 대형 선박의 선가 수준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살펴볼 선종은 가스 선종의 LPG 운반선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7100만 달러, 2020년 7100만 달러, 2021년 8150만 달러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선가는 87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7월 29일에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23%입니다. 2022년 7월 22일 대비하여 7월 29일 선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곱째로 살펴볼 선종은 컨테이너 운반선입니다. 2만 3천 TU급 컨테이너 운반선 선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1억 4600만 달러, 2020년 1억 4200만 달러, 2021년 1억 89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7월 22일 선가는 2억 11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7월 29일에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45%입니다. 2022년 7월 22일 대비하여 7월 29일 선가는 1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1만 3천 TU급 컨테이너 운반선 선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1억 9백만 달러, 2020년 1억 200만 달러, 2021년 1억 4800만 달러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선가는 1억 5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7월 29일에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42%입니다. 2022년 7월 22일 대비하여 7월 29일 선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2750 TU급 컨테이너 운반선 선가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3천 150만 달러, 2020년 3천만 달러, 2021년 4천만 달러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선가는 4천 3백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7월 29일에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37%입니다. 2022년 7월 22일 대비하여 7월 29일 선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일곱째로 살펴볼 선종은 6500CU 자동차 운반선입니다. 선가 변화는 2019년 6천 5백만 달러, 2020년 6천 750만 달러, 2021년 7천 6백만 달러입니다. 2022년 7월 29일 선가는 8천 9백만 달러 수준입니다. 선가 변화에 있어 2019년과 2022년 7월 29일에 선가 비교하면 선가 상승률은 38%입니다. 2022년 7월 22일 대비하여 7월 29일 선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선종에서 2019년 대비하여 큰 선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 선가 상승률은 약 31.8%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월 29일 선가 상승한 선종의 선가 상승 금액을 정리하여 보면, MR탱크는 50만 달러 상승, LNG 운반선은 100만 달러 상승, 23,000TU급 컨테이너 운반선은 100만 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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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